안녕하세요. 구명의 업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지혜들을 부디 밝은 지혜의 위로 인사해 주시기를 감정드리며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날씨도 청량하고 아름다운 꽃과 짙은 모금이 공룡사 도장을 장황하고 있어서 마치 행사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영원한 본래서생이신 상당의 부처님께 축비에 맞추어 삼멸의 예경을 올리겠습니다. 축비에 맞추어 삼멸의 예경을 올리겠습니다. 예의적을 챙겨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불교 교단이 성인이 되고 성인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이 모든 주체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신도님과 지킨 다책감들 모든 분들은 외호신단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외호신단이시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고 감사드리고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일자에 보면 부처님을 찾아뵙는 신부들의 의견이 생겨서 항상 여일하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심이 막 일어나서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는 것은 필수 부처님께 대한 답례입니다. 부처님의 복을 들은 데 대해서 어떠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부처님께 보이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 치우침 없이 우리는 다 같이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만 닦고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디서 가지고 지혜만 닦고 복을 안 닦으면 목만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복용사 지킨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정행해서 너무 잘하고 계신 분은 아니고 각은 성근 복덕 인연으로 이 법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생에 많은 부처님을 승사시봉하고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만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좋은 도량의 승가를 여러분들이 묘하면서 복덕과 지혜를 닦을 수 있는 인연이 과거생에도 많은 부처님들을 시봉하고 공덕을 짓고 공양을 올린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용사 신도들을 대표하여 신두의 복왕 회장님께서 천임의 가르침에 대한 하갈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도 복원님들을 위해서 참 좋은 부분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천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이 참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다 마음의 어떤 그 세계에서 보내진 인류를 천임의 가르침에 대한 복문을 하라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복문을 듣고 불사라 했다 하더라도 사랑을 말아봤습니다. 우리는 준세금이 있어가지고 대사에 따라 연애하는 사탕을 둬도 그것이 사랑합니다. 우리 요 큰 스님의 이 말씀을 가슴 입이 새겨서 좀 더 실천하고 좀 더 조용을 해서 나보다 남을 위한 문자를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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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